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15일, 출신주인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2024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출정식을 열었습니다. 이날 발표는 앞서 지난 2021년 헤일리 전 대사가 직접 대선 출마에 관해 밝힌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VOA 보낸 성명에서 헤일리 전 대사에게 자신의 마음을 따르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행운을 빈다고 덧붙였습니다. 미국 기업연구소의 존 포티어 선임연구원은 헤일리 전 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가장 힘든 상대는 아닐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헤일리 전 대사의 출마 선언으로 지금까지 공화당 내에서 대선 출마를 알린 인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해 두 명이 됐습니다. 아직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현재 공화당 내에서는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그리고 마이크 폼페어 전 국무장관 등이 잠재적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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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